대지진 소동 길이 좋아지고 있어 아이고 너무 춥아 정말 야단 났다 자 풍붕 자 여기 힘내 풍붕 풍붕 힘내라고 위험해 꽃이야 꽃잎 부장으로는 향기가 약해서 힘이 안쓰려 저 위에 있지만 도저히 물이라고 그만 닫아 풍붕 꽃잎 부장뿐이라지 꽃이 꽃이야 아우 다행이야 아우 다행이야 저길 봐 집이야 집이 있어 길도 넓어졌고 이젠 문제없어 빨리 가자 아이고 기다려 캔 빨리 붕붕 빨리 와 한참 개척하지 말아 아우 다행이야 아우 다행이야 맨에 shared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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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걘 무슨 소리야 방금 그게? 지치 중이야? 큰일이에요! 어? 잘 도와줘요! 무슨 편이 있었나봐! 좋아! 어? 큰일 났어! 거기서 움직이면 안된다! 지금 뭐 하지마! 조금만 기다려라 얘야! 어? 큰일 났어! 어떻게 해주면 안되겠어! 빨리! 알았어! 해볼게! 뭐야 저건? 자! 잘들 보라구! 야! 하나! 이곱!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좋아! 시작한다! 삐! 시작한다! 아! 아! 얘들아! 빨리 빨리 내 등 위로 걸어가란 말이야! 빨리! 아! 아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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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Kyle! 야, 홍보! 아유! 빨리 내일 건너가! 제발 가! 아! 아빠! 아!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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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살았다. 아유, 안 Hye! 아하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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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ario 5 으 아 아... 거질리 안 부리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봐, 다들 괜찮다. 아빠, 나갈래? 귀엽네. 지금 구해줄 테니까. 할 수 있겠니? 궁궁이 힘내. 안 되겠어. 무슨 소리야? 궁궁이 구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게 된단 말이야. 그렇긴 하겠지만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 옳지. 바람에 피어있는 꽃을 가져올게.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예, 조심해. 아니 vesselsaire. 못 가르던데잉? 고우고 sık에 그랬어요. 공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좋았어 좋아! 시작을 해야죠! 자, 시작! 자, 시작! 고마워 고마워 좋은 선물이지 향기가 너무 좋아 저렇게 많이 향기를 맡아도 괜찮은걸까? 이제 힘이 빡 쏟아나! 전동덕으로 출발! 전동덕! 고맙다! 안녕! 고마워요! 안녕! 고마워요! 달릴 테니가 꼭 붙잡고 있어!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거짓말쟁이 인데요! 어디야! 자, 붕붕! 왜? 배고프지 않아? 우리 엄마 언제 만나게 될까?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쉽진 않겠지 하지만 언젠간 만나게 될거야! 기운 내! 벌써 만나고 싶어! 어떻게든지 붕붕을 내꺼로 만들고 싶어! 무슨 좋을 수가 없을까? 그래! 붕붕이 의심하지 않게 하려면 나는 세계적인 변장의 명인이니까 오! 이런 모습은 어떨까? 됐어! 이번엔 이 모습으로 해야지 네이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이 붕붕이 엄마를 찾고 있어요 오! 나이가 다같은 자동차 본 일이 있는데? 오! 정말요? 고마워요! 그래요? 어디서 봤어요! 저쪽 동물에 있어! 그 속에서 봤지? 오! 고맙습니다! 우리 아매저씨 고마워요! 이러써야. 차는 차는 뱃거렸다! 저 녀석이 앞질러 가서 어! 붕붕! 저 속에 너네 엄마가 계시네! 그래 엄마야 엄마 이제 엄마를 만나게 됐으니 기쁘겠지 엄마 엄마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회중 전동을 가져올 걸 그랬나 봐 무슨 소리야 니 헤드라이츠를 켜면 되잖아 참 믿고 있었어 아름답다 대단해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점심 먹고 계신가 날 만나면 깜짝 놀라실 거야 그래 아마 깜짝 놀라실 거야 엄마 아유 삶도 없어 엄마 그 다음에 어디 계실지 옳게 응 어쩜 잠잠히 쉬세요 붕붕 붕붕 그만 나가자 야 아 아 아 아 으 으 붕붕 나가자 으우 으 자 진짜로 여기에 붕붕 엄마가 계실까? 엄마... 엄마... 이만하면 됐지? 이 동굴 끝이 없는 것 같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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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켄! 나 좀 빼줘! 야단이네! 좋아 당겨줄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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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on 어때 어디 한번 눌렀다가 나가보라고 자... 아이고 내 acquaint하고 안 되겄어 야단 났네 어때지? sold교 잘 갈应kel 이젠 자차를 사로잡은거라 같지 가만히자 못 움직이게 되면 나도 쓸모가 없어질것 같은데 너희들 왜 그러지? 속순에 걸려서 못 움직이게 됐어요 그래, 내가 도와주지 괜찮은 속순 좀, 괜찮은 것 같다 괜찮은 것 같다 아, 잘했어 아, 가자, 나 왔다 고맙습니다, 그럼 또 봐요 가자, 고마워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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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무서워하지 마, 그냥 물방울이었단 말이야 무서워, 그냥 나가자, 제발 이제 곧 우리 엄마를 만날 수 있게 됐는데 그럼 얘들과 타고 있는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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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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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머, 이건 그림이야 정말이야, 너무했다, 너무했어 그 거짓말쟁이 있냐, 아니 엄마, 우리 엄마는 어디 계시지? 부부, 이런 데 있어봐, 쩐 일이야 그만 가자 알았어 이제 곧 빠진다 으아악 지금이야, 빠져라 아니, 이런 터무니없는 아, 이 어르신 내 설계는 틀리지 않았을 텐데 에이, 아주 이상한데 에이, 에이, 무너지지가 않네 야, 이마, 이마, 이마 아이고, 어째서 안 무너지는 거야, 이거 이런 진정 그럴 리가 없어 에이, 에이, 와 역시 내 설계 실수는 없었어 에이, 와, 되게 쉽네 에이, 에이, 아이고, 나 좀 꺼내줘 살려줘 쨍장 뜨고 봐라 다음번에 공사도 잡고 만다 누가 좀 살려줘 해저 보물소정 어? 어? 풍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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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래요? 에이, 졸려 한가하게 자고 있을 때가 아냐 이걸 좀 봐, 이거 우와, 굉장하다 그거 어디서 난 거야? 바로 저기에서 더 없을까? 이 근처 바다는 옛날에 남파선이 많이 가라앉았대서 유명해 찾으면 아직 있을지도 몰라 찾으면 cry 어때? 내 모습이 으아, 제목인다 하지만 나도 잠수 하고 싶어도 영냄아 풍풍 것도 다 준비해놨어 어? 정말? 어디ível? 어? 네 주위에 있잖아 응 내꺼 네 목표야 그 통에는 산소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걸 쓰면 걱정 없어 아휴 무겁다 이걸 내가 어떻게 갖고 들어가 염려 놓으셔 물 속에서는 가벼워진단 말야 생 caste 혼란 호욕 요구 이런데서 놀고 있지 말고 어서 난판선을 찾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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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었다려 어? 또 딴짓하고 있네 안 놓치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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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된것이야 어? 어? 야옹 이마 이 못된것 헹 어? 어? solution 으응? 에헤? 누가 오습 다는거야? 초콜 threaded 이젠 정말 욕 40% 제놔! 난파선이다! 난파선이야! 그치만 어쩐지 오실 수 있는데요? 뭔가 있을 것 같아 아! 그 꼬마 문어야! 위험해! 그만둬! 그런 말 하다간 보물을 못 찾아! 그렇지! 그치만 아무 일 없을 것! 왕문어야! 저 상자가 보물 상자인 것 같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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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큰 부자! 큰 부자! 빨리 가라 말이야! 난 괜찮아, 붕붕! 니가 앞장서! 아니란 말이야! 이런 태연한테 양보할게! 자! 빨리 가! 우리 부자 갈 때 빨리 가! 도망가! 부자고 타고 간다! Zhengy 뱋از 뱋ás 뱋roz 뱋 우리 성농야 주어쓰 주어쓰 견침 자전소 정인다 미스터! 미스터! 다녀왔다 미스터! 성공했지! 망분어가 죽이고 있던 그 몸을 당겨 무엇이 들어 있을까? 짊임없이 금화와 보석이 가득 들어있을 거야! 연다! 미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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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문어들이야! 그 왕문어가 엄마인가 봐! 아기들을 지키고 있었어! 아기들은 엄마한테 돌려보내줘야 돼! 그래야지! 하지만 김새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니까 참 귀엽다 그쵸? 아기 문어들아! 도났다! 물려줘! 맞춤 봐라! 아기 문어들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뾰윽뾰윽! 또 놀러와! 막내 뒤집어 쓰고 싶거든! 쭈꼬 쭈꼬! 잘하라! 일하자! 엄마의 사랑! 잠깐만, 봉봉! 무슨 일일까? 응?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 가보자구!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 무슨 일들이세요? 우리 아들애가... 네? 엄마! 엄마! 어쩌다가 저런데! 저희 아빠가 청년 당한 후 저희는 날마다 여기 와서 파살을 바라보고 있었죠! 빨리 구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들 애쓰고 있단다! 누구든 저 아래로 내려가서 저의 몸을 밧출로 묶고 끌어올리지 그러세요! 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건 저 애처럼 어린애가 아니면 물이에요! 보면 알 것 아닌가? 그럼! 다이너마이트 같은 걸로 바위를 폭파하고! 안되지! 저 애까지 날아가 버릴테니! 그럼! 바추를 누너뜨려서 저 애가 직접 묶게 하면 어떨까요? 처음엔 그러려고 생각했지! 그러나 저 애는 팔을 다쳐서 제 손으로 바추를 묶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탁해요! 한번만 더요! 해보겠습니다! 힘내세요! 바위가 단단해서 못 당해! 제미! 아! 추워! 붕붕! 너는 할 수 있지 않겠어? 응! 아줌마! 우리가 해보겠어요! 아니! 어른들이 애써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너희들이! 이 붕붕에게 꽃향기만 맞게 해주면 굉장한 힘을 내게 돼요! 어디 꽃이 있는 데가 없을까요? 읏사! 한겨울 들에 꽃이 있을 리가 없지! 그럼 시내 꽃가게에 우리가 갔다 올게요! 왕복하면 한시간쯤! 기다려주세요! 자! 가자! 잠깐만요! 한시간이 걸리면 안돼요! 네? 왜요? 저기해봐요! 어? 어? 벌써 밀물 때라! 자꾸만 편한 물이 차와서 앞으로 30분도 되기 전에 저희는 빠져 죽을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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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tنا? 어? 어? 너희들에게 훈 airline들이 배출하냐? 엉엉 이것ugar 여기서 한잔이냔 수행제신사 좋아! 이번엔 될 것 같아! 힘내! 힘내란 말이야, 묵묵! 힘내!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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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부디! 아들애를 살려주십시오! 아! 어! 아! 이렇게! 침대! 시끄러, 풍풍! 거의 다 제가! 풍풍풍!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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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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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렛다! 헤렛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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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살았어! 자! 됐어! 끌어올리자고! 좋아! 공포의 트럭! 아! 아! 진짜로! 이 고물차가 펑크까지 났으니! 저거! 저거! 내가 꿈에서 그리던 꼬마 자동차 풍풍 아닌가! 아! 정말 맛있다! 빨리 가버리네 그냥! 오늘은 꼭 사로잡아야 할텐데 이중이한테 펑크가 안나다니! 이게 쓸모없는것사이! 됐어! 기대가 왔더다! 아! 잠깐 이보게! 이보게! 이 밭 돌보리 하고 싶지 않나? 왜 그러신다? 당신 누구요? 에잇! 하하! 아무튼! 아무튼! 잠깐 이리 좀 오겨라! 에잇! 왜이래! 왜이래! 내가 하잔대로 해! 자네는! 왜 야다냐! 자자자! 오늘 기어코 사로잡는다! 에잇! 아! 참 이상한 아저씨야! 에잇! 그럼 학생들 highlights! 두고 봐라! 작전제 1호 시작! 시작! 왜! 왜 그러니 미스터! 아니! 뿡뿡! 미스터가 없어졌어! 으어? 큰일 났네! 미스터! 아! 으어! 미스터! 미스터, 괜찮니? 갇히지 않았어? 다행이야. 그나저나 정말 고칠은 트럭이다 아, 다행이야. 난 깔려 버린 줄 알았어 자, 이제부터 함께 타고 가자 이번엔 꼭 낯고쳐버려야지 아, 아까 그 트럭이야! 증거를 안 했어 걘, 몸을 놔줘 걘, 이제 일어나지게 놀랐네. 난 죽는 줄 알았어 개시만 그런데 저 트럭이 왜 자꾸만 애를 먹이는 걸까? 아, 또 와, 봉봉 알았어 우와, 거 정말 끈덕진 트럭이네 하지만, 설마 이런 좁은 길까지는 또 와, 빨리 봉봉 됐어, 다리가 좁으니까 건너지 못할 거야 그런데 왜 지겹게 따라오는 걸까? 하지만, 이제 문제 없어 응, 잘 됐어 에이, 절대로 안 놓치겠다 이야, 역시 안 되겠어, 빨리 달려 아이고, 다 지쳐버렸어 신내라고, 나중에 또 니가 제일 좋아하는 휘발유를 잔뜩 마시게 될 텐데 속력 올려, 제발 속력 지금 마시고 싶어 에이, 내가 놓칠까 보냐 아, 천널이야 라이트를 쳐, 붕붕 알았어 아, 철교야 괜찮겠니, 붕붕? 괜찮아 큰일이야 빨리 안 건너면 정맥 충돌한다고 알고 있어 아, 충돌해 우는 죽인 거야 못 cozy했다 난 다 싫은 줄 알았어 겨운 오면 했네 우와 아이고, 너희 나를 이끈어 만들고 절대로 안 놓치겠다 저기로 올라가자고! 에이, 못된 건 꼭 잡을까요? 이마가 못 따라올 거야, 그럼 그럼 이제는 우와, 살았어 이제 다 틀렸어, 얼마 안가? 희발기가 파장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떡하니? 이제 부착났어 우와, 갑자기 멈추지 마라 이 트럭은 갑자기 못 멈춰 고갈래도 길이 없어 오, 저런 저런 떨어지겠어 알게 뭐야, 악당인가 이봐 그렇지만 어떡하지 빨리해, 곧 떨어지겠어 자, 됐어, 뒤로 당겨 우와, 누가 나 좀 살려줘 따라하자, 따라하자 아이고, 나 좀 살려줘 캣, 어디에 꽃이 없을까? 너? 응, 많이 피어 있어 빨리 갖다 줘 구해주려고? 저런 악당을 그치만 불쌍하잖아, 텔 어, 좋았어 여러분 비켜주세요 어, 아니죠 잘한다, 뿜뿜 조금만 더 야, 다했어 성공이다, 성공이야 아이고, 살았다 아, 맛있다 자, 가자, 캣 잘 들어가라 반드시 엄마를 만나게 될 거다 고맙습니다, 안녕 나 같은 악당을 구했다니 진짜 훌륭한 자동차야 더욱더 맘에 들어 아우, 갖고 싶어 잘했지, 캣 그래, 역시 좋은 일을 하고 나면 기분이 참 좋단 말이야 하하하하 제트코스터 만세 캣, 잠깐 쉬었다 가자 아니, 조금 전에 쉬었잖아 그치만 햄버거 세 개로는 모자라 힘이 없어 세 개나 먹었으면 충분하잖아 어? 어, 저거 봐 유원지야 흐흐, 재밌겠다 야호 이상하네 유원지인데 너무 조용하단 말이야 어? 어 제발 이러지마라, 수잔 오늘은 유원지의 휴일이야 수잔, 안녕하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글쎄, 오늘은 휴일인데 수잔이 꼭 안에서 놀고 싶대면서 나를 애 먹이고 있지 않냐 글쎄 아저씨, 여기서 일하세요? 응, 그래. 오늘은 여러 곳 기계를 손보는 날이거든 그래요? 아깝다. 우린 모처럼 이것저것 타볼 수 있을 거라고 왔거든요 옳지. 저 얘들아, 수잔하고 아내 들어가서 함께 놀아줄래? 응? 네? 그러나 기계는 모두 멈춰있어. 그래도 괜찮다면 말이다 좋아요, 그러죠. 수잔 가자 저, 저 캔. 난 이걸 타고 싶어 기계가 멈춰있어서 무리야 아, 개미 없다 공주님, 제가 커피컵이 돼 드릴까요? 응? 봉봉, 어떡하려고 그래? 걱정을 마시라고요? 자 자, 그럼 떠납니다 봉봉, 봉봉, 봉봉 자, 자동차가 왔다, 봉봉, 봉봉 봉봉, 봉봉 얘들아, 도식들 해라 jeunes! 봉봉, 봉봉, 봉봉! 꽃이 형 же blossoms, arraying, 과연. 봉봉, 봉봉은 빛이 형en chili 쇄시지이 54 abstract stretch 봉봉 powola 아, 시 fall 저것 좀 봐! 뭔데? 저기 저거! 제트코스터다! 제트코스터 타고 싶어! 그치만 오늘은 못 움직이잖아 기저씨도는 타고 싶단 말야 그거 물이야 그래 제트코스터는 차야 그리고 붕붕도 차고 똑같은 차란 말야 붕붕이 제트코스터가 돼주렴 그런 소리 하지마로 그치만 있잖아 붕붕이 제트코스터가 돼주겠대 정말? 자, 와서 난 싫어 난 싫어, 위험해 문제 없어, 붕붕같으면 자, 출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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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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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이쪽 밖에 없어! 아, 뒤겨서 본다는 게 이거였나 봐! 거울은 죽었다! 달려줘! 그다, 꼭 잡고 있어! 으아이! 으아! 하아! 아, 깜짝이야! 으아! 이번엔 터널이야! 으아! 자아! 야하! 자아! 그러면 우선 내일이 없어진 데까지 시험해 볼까요? 가야 되세요! 으아! 애들 PosTER! 에이! 으아! 자아, 이제 내려가길! 으아! 으아! 보스타아! 동부! 자! 이제 내리막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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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만 그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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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손들었다! 오! 무서워! 그럼 우리 역세 해주자! 고마워! 무척 즐거웠어! 붕붕 고마워! 어? 야! 붕붕! 야! 붕붕! 아! 여깄다! 넌 뭐하고있어 붕붕! 이런게 즐거운 차로 처음 봤어! 저런! 약간은 거베들이에서 짤짤해! 한번 타고보니까 그만 놀 수가 없었거든! 어? 골치 아픈 녀석이군! 그렇게 즐거웠거든! 유원지에서 일하지! 그래! 야구! 야구! 뭐해! 야구! 야구! SedX! 와다! 과연이트는lares과 여깄이군요 ! 아의미트... 스테이지아!